9월 평가원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100일도 깨지고 9월 평가원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현역분들께서는요. 9평 대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수시모집을 준비하다 보니까 수시모집, 담임선생님과의 전쟁이죠. 나의 환상, 담임선생님의 현실, 그리고 현실과 상상 속의 괴리, 엄마, 아빠의 기대, 파이트,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상은 높은데 담임선생님 여기를 제시하니까 불만이 섞이고 담임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고 상담도 비대면으로 받고 싶고 방학인데 담임선생님 얼굴 보기 싫어져요. 짜증나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이거든. 그리고 수시모집 6장 써놓고 왠지 될 것 같아. 경쟁률 2대1, 그 일은 나다 이런 생각. 안 되거든. 수시모집 결과 나올 때 모니터 가려놓고 막 이렇게 으아악! 하고 비명소리만 들리죠. 학교에. 그러다 9평 대비가 안 돼요. 그리고 자기합리화 합니다. 9평 괜찮아. 수시모집하다 그렇게 된 거야. 수능 잘 보면 되지. 어? 그런데 수능 60일 넘었네? 5로 나눠? 한공학당 12일? 말도 안 되고. 9평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또 이것도 있다. 두 번째. 9평을 잘 보잖아요. N수생분들. 난 작년보다 시간이 많았어. 9평 대비 잘했어. 수시 포기했어. 오로지 딱 나는 정시. 9평 잘 봤어. 9평 잘 보면 사람이 손을 놔요. 수능에 손을 놉니다. 방심해요. 실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우리 반 전교 1등짜리 9평 올 만점. 수능 때 언어 3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탐구 3등급 떴어요. 정말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수시로. 연고대 경영학과도 다 붙었어요. 지금은 행시 패스하고 공무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기적이 펼쳐진 거죠. 수능 등급컷이 발표됐는데 언어 등급컷이 내려가서 언어가 2등급이 뜬 겁니다. 수시모집 지원했던 게 붙었던 거죠. 이런 기적은 열심히 한 자한테 옵니다. 요행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열심히 9평을 잘 대비하실 때 지금 여러분 잘자자 완벽적인 이 컬이 들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미래형선지 제시해드리잖아요. 무지의 자각하면서 여러분 수강후교도 여러 가지 글들이 있듯이.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공부를 잘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9평 대비도 그렇고 6평 대비도 그렇고 당연히 모의고사도 풀어보셔야 되고. 김종인 모의고사, 김종인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도 풀어보셔야 되고. 작년 9월, 제가 6월 때도 얘기했는데. 작년 9월, 재작년 9월 시험지를 갖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평가원 트렌드를 읽어야 되니까 올해 6월, 작년 수능, 작년 9평 3개를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내가 봐왔던 문항이기 때문에 정답이 보일 겁니다. 정답을 보는 게 아니고 크게 세세하게 제시문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평가원 트렌드를 읽고 모의고사 보는 연습을 한 이후에 9평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9평을 앞두고 긴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긴말은 제가 100일 대비 퀘스트에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 100일 대비 퀘스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 9평을 준비하실 때는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 그게 제 가장 주된 포인트입니다. 수시 모집 때문에 그랬어. 9평은 좀 실수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수능 직전에 정말 마지막 모의 테스트입니다.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9월은. 6평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 난 아침에 수능 날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능 시험 날은 샤프랑 사인펜을 나눠주잖아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수능 시험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능 시험처럼 아빠 엄마한테 편지도 한번 써보세요. 수능 날도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9평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9평 끝나고 명절을 보내고 나면. 저는 이제 파이널 강의. 그리고 수능 직전 캐스트에서 여러분.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겠죠. 9평 승리하시고. 저는 다음 캐스트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